무슨 살펴보는 관점이 각을 일으킬다 생각을 일으킬다 각 속에 다 존재하는 것이요. 무엇이 무슨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각 속에서 생겨난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량의 세상에는 대소흑백은 양비론 다비론 온갖 각이를 다 형성해서 머리에서 그려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일으킬다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이리도 겨울고 저리도 겨울고 이리도 돌아가고 저리도 돌아간다. 시간과 공간 개념을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순간 찰나 속에 전 우주가 다 들었는데 말하자면 오늘 하루 현실적이 제일 폭만 한가지 그러니까 드넓은거 오늘 현실적 하루 이 시각점이 제일 드넓어 폭이. 보폭이 넓고 시야가 제일 넓은데 지나간 역사에 누적 단층 쌓여있는 그런 것은 순간 찰나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도 못한거에요. 이 시간 개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누억 년 누천만년 뭐 빅뱅의 논리에서 삼백 몇 년 150억 년 이렇게 생겨났다. 생겨났다 이런 것 다 말자 한거 순간 찰나 속에 불과한거 오늘 하루 이 시간만도 못해. 이 잠깐 흘러가는게 오늘 열두 시간 하루 이렇게 보폭을 넓혀고 드넓게 시야를 넓게 살펴보는 것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점이 이 드넓은 보폭군락이 되어가 형성되고 환경 조성된 것이 말하자면 순간 역사 쌓인 것보다 원래 더 크다 이런 말씀이지. 시간적으로도 크고 공간적으로도 크고 무슨 빅뱅이니 무슨 화이트홀이니 블랙홀이니 온갖 우주 과학적인 용어를 다듬어 내도 그건 미진만도 못하고 잘나 속에서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변화되고 간간이 보는 관점만 있고 듣는 관점 5관관 임원곰이 5관관만 있겠어. 6관 7관 8관 뭐 그래야 인간이 알 수 없고 다른 것도 다 개 차원을 달리 하잖아. 개 3천 4천 개를 달리하면 이렇게 진량의 생애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 수도 있고 또 진량의 생애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관이 보는 관관, 듣는 관관, 말하는 관관, 냄새 맡는 관관 이런 관관 위에 또 다른 관관이 있다 이런 말씀. 영감 말고 영감이라는 거 귀신으로 본다 있다고 수작 말고 관관이 다루어 있어. 그런 걸 살펴본다 하면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주 말년도 못 되잖아. 그 전에 구석기, 신석기, 철기시대, 동기시대, 쭉 동기시대, 철기시대, 나열해서 해봤자고 지금 역사 기록한 게 얼마예요. 동양 역사이고 4천, 5백, 단단 5천년 역사도 지대로 기록하지만 그런 역사는 하나의 부지로 없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만도 못 한 거죠. 축적돼서 쌓여져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제일 크다 이거예요. 그 크게 보면 제일 길고 제일 보폭이 넓고 제일 시야가 넓고 광활하다 한마디로 광활하다 광폭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이 있기 위해서 또 현실이 있기 위해서 그런 누적 현상은 중간 찰라만도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랬다. 그래도 인간 지사가 그렇게 오늘이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고 오르렁거리고 5천년 역사로 기록하지 못하고 단단 몇 천년 역사가 지대로 기록하지 못해가지고 원수가 져가지고 서로 홀뚝고 야단 법수 잡아먹지 못해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 뭐 자아익 우익 이념사상 제자백과 분소격류한 데가 몇 천년 돼서 진앙정이 종권 잡은 지가 얼마 돼서 한 2천년도 안 됐잖아. 2천년 됐는가 진앙정 3천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내 생각 공자가 그전에 났으니 생각해 봐. 한 2천년도 안 됐잖아. 그래 그런 일은 얼마 안 된 역사를 갖고서 무슨 이렇쿵 저렇쿵 이념사상을 노내면서 좌우익이 분리되고 서로가 따지고 보면 잘나고 욕심을 내고 걸탐을 내서 그렇게 이념사상을 갖고 싸움받게 되면서 말하자면 야생 과업대어 뭐 이런걸 찾아가면서 전후 세력화해서 자기네들이 살고 다른건 피팍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먹이제 삼고 요리감 삼고 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에 지적으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태가 되고 말아서 원수가 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외세에서 유입된 외세에 유입된 신앙 종교 사상 이념체 결국 어른 동토 순박한 백성 깨우죠 따지고 보면 저들이 숙주사물 이념사상 기생충유 같은 연가시같은 이념사상을 사람 머리에 그려놓아서 부려쳐먹고 육신을 말하자면 종삼으려고 숙주삼으려고 그런거 아냐 거기 놀아나는게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온갖 저기서 밀리고 밀려서 배기지 못해서 다 쫓겨온 사상이념이념 천축국의 사상 불가의 사상이나 계동야소의 사상 뭐 이따구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 머리 두뇌를 숙주삼지 못해서 발방광분을 한 것이라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여 남북이념사상 그걸 해준다고 남북을 갈라놓고 또 왜 반도사관에 묻혀 말하 천리 금수강산 반도 한반도사관 왜 묻기느냐 바보처럼 저 고토 회복할 생각 우리나라가 한반도 사상이 아니요 한반도 민족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 속조마한 나라에서 묶여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폐잔병들이 몰려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 폐잔병 뭐 뭐 진나라 폐잔병 뭐 한나라 폐잔병 온갖 폐잔병들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사상을 묻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바다가 막혔어요 돈은 뭐 일본 땅 외곽으로 삼고서 돈은 못나가고서 여기 와가지고 사상기념전쟁 벌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글쎄다 안북을 갈라놓고 무슨 그렇게 온 백성들을 고탈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여 계동야서놈들이 그렇지 않아 계동야서놈들이 그렇게 소극적 견지에서 보면 계동야서놈을 처단해야 돼 이제 온수를 다 갖고 적폐청산이라 하는 건 일제 36년 잔재천지지 못했거든 30년 그리고 쌓이고 나은 일제 36년 잔재천지지 못한 후에 72년법 72년이 걸려 108년이요 그리고 그 72년간 쌓인 거 36년간 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 적폐청산 거기서 부역한 놈들 다 퇴로 기득권화 세력이 배불리 처먹고 말하자면 정권을 잡지 말아야 할 그 무리들이 잡아가지고 거기 아참해가지고 영들 그 놈들 다 충청해서 죽여봐야 죽여버려야 되네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것 없이 벗으라치 해먹은 놈들은 모두 다 숙청이요 통반장 이상 군수 서계점 면장 이상 놈들 다 고위관급 영관급 이런 놈들 다 내가 쫓아야 돼 축출해버려 그거 다 부역자 놈들이요 다 기득권 세력과 해가지고 부역자 한 거요 매국노들 집권하고 도둑놈 수계들 집권하는데 거기에 빌붙어서 처먹고 그놈들을 에어쌓아가지고 호위병노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다 숙청 해치워야지 그리고 새사상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강사마을에 안당하려면 이게 좌빨사상 아닌가 이렇게 되면 좌빨사상에 안당하려면 악착같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좌빨놈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아 몽고의 진기식간 태무진이 어떻게 천하를 재패해서 포로들을 앞세워가지고 보호막을 쳐가지고 적을 침투하러 침략하러 들어가잖아 그러니 자기 형제 부모가 쏴 죽여야 될 입장이요 저 몽고군을 쏴 죽이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총알바지 좌빨놈들을 총알바지를 이용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좌빨놈들을 총알바지로 이용해야 돼 말하자면 안보장사를 하면서 개정원이 이리로 온다고 그 앞에서 총알바지를 다 써먹다가 안되면 네티면 되는 영주권 다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 양키코제인의 나라에다 그래 그걸로 네티지 아유 뭐여 이승만이가 한강나리로 폭파시키고 도망 먼저 갔잖아 그 사상이라는 자본주의사상 계동야소 사상 이라는게 다 그런 사상이요 그니까 쫄따거들 심었고 이런 놈들 다 총알바지 좌빨놈 사상 다 총알바지로 이용하고 저놈들은 급하면 도망가려고 하는거 그런식으로 저 말하자면 올람의 폐망도 그렇잖아 티우니 키우니 그런 놈들 다 그러니까 내티고 말았잖아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는것들이 바로 우빨놈들을 놀리거든 우빨놈들 기독관 그놈들은 군대도 안간 놈들이 많아 그놈들 굵은 놈들은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여지껏 해먹은 놈들 좌빨에서 보는 잘못된 인간들이 다 처단해야 된다 거기 안다 가려면 결국 아이를 낭시 물고 여지껏 보도등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가스할배들을 모두 동원하고 깨구리복 입은 사람들 모두 동원해서 저놈들을 막아야 돼 좌빨놈들 세력을 막아야 돼 막 처단 해치워야 돼 김구 싸죽이고 송진우 싸죽이고 여운형이 싸죽이든 막 싸죽여야 돼 방공을 빌면 요번에 온공을 빌려야 돼 반방방공 제곱을 빌면 삼아가지고 막 다 싸죽여 작발놈들을 다 싸죽여야 돼 그래야지 몇놈이 까죽으면 곱작을 못해 다시 정권을 잡게 돼 안해놓고 트럼프한테 앞서도 얘기했지만 타손제 타격해가지고 김일성 주석궁에 한방만 떨어뜨리라 그래 그러면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방공이 다시 확 크게 아주 큰 방공이 큰 화살이 요새는 좀만한 활이 큰 활이 돼가지고 방공 활이 큰 활이 돼가지고 뽕 장면 싸죽인 쌀이 그보다 더 큰 방공이 된다 이게 그런 활을 만들어가지고 성조기를 크게 많이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을 태세해가지고 자빨놈들 전부 다 총알바지를 저쪽 세워가지고 막 쳐들어갈 생각을 해가지고 직권을 계속 해야된다 이런 말이야 직권의 제일 유리한 황교안이 원유철이 안상수 오익회 홍준표 같은 사람들 이런 해먹은 사람들을 오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계속 항전해서 결국 자빨놈들 다 잡아죽여야지 그러잖아 당하게 돼있어 여집권 해먹은 놈들이 56년간 적폐 신초계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헤쳐먹은 놈들이 다 호돌이 나가 돼있다 이런 말씀 거기까지 급히 급히 못 갈카니까 급히 정권이 바뀌어서 자빨이 잡게 되면 보안법을 폐지하려 들고서 노후한다 그러잖아 양키 놈들한테 노후해도 해야 된다 우리는 너희들을 관대한다 그럴 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문모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척통 밑에서 잘못한 사대강 미역 잘못해가지고 풍수 망가뜨리는 오사카에서 출생한 놈을 때려잡아야지 말하자면 신명경자 신축 신명하는 놈이 신사경자 신축 신명하는 놈을 때려잡아 죽여야 돼 그 놈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신축신축 다 들었어 신축 신명자들 신녹재 닭에 머리 내밀는게 다시 이쪽 뿌리까지 쫓는거야 신하냐 갑을병자 무의경신 신자 설립 밑에 열십자 쓰구나 하니까 설립 밑에 열십자 달구나 하니까 소중류이 아닌가 이러잖아 신녀 그래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노골으로 신축을 소 잡는 소사람 생긴 칼로 잡는게 묘골으로 몰아지키는거 신축이야 그 병신 학업uschalis 병자 이렇게 잡았잖아 계록재자 계록재자 다 병자 아니여 계묘 세우고서 병신일날 두드려 잡았잖아 가만히 생각을 해봐 계록재자 계묘을 개사시에 때려잡은거 아니여 계록재자니까 병자 아니여 병자가 뭐 잠을 재우는게 병신앞 자축합해서 신축을 잠을 재워서 썩 죽이는거 아니여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만 알아들어야 한마리에요 육갑으로 농아나고 간지러나고 천지합되서 잡아재킨거여 죽여재킨거라 그러니까 그 무리들 세력은 힘을 못써 눌러잡혀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자면 계묘을 개사일 계록재자 병자로 잡혀가지고 죽었다 병자는 뭐 병신앞 자축합해서 신축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신축을 잡아서 눌러잡았자 꿈짱을 못하게 했으니까 56년 악랄하게 나다던 그 말하자면 구태타 세력이 물락하게 됐다 그래서 왜이렇게 이런식으로 말하는 이거 뒤잡아 없으려면 글쎄 안다 가려면 악랄하게 성적을 크게 하고 트럼프 터로 천지타각 해달라 그래고 온갖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게시판 인터넷판 거기다 백악관 인터넷인가 거기다 게시판에 우리 호소문을 갖다 적고 이랜다고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가지고 십만명 이상 혀명이 되면 거기서 무슨 발표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해서 다시 주자법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자빨놈들 다 들이자고 안그러고 자빨한테도 차례차례 다 정리되게 돼 있어 이제 이후본 다음에는 바로 목표가 그 다음 목표물이 바로 신사 경자 신축 심료 명리 쓰는 오사카놈이라 이여 그래가지고 너희들 생각해 봐라 그 사대강 유역에 물 썩어서 녹조가 다 썩어서 생기가 못생기서 용이 다 용해서 물용해서 조화가 있어서 그 지방이 풍요롭게 살게 되고 그러는데 그 망가뜨렸으니 그놈부터 조지해야 될 거 아냐 누가 누패들이 다 조진 거야 따지고 보면은 비행지가 가서 이렇게 방해해 이거 지금 연설을 하려 비행지 위에서 녹음기 요번에 다 집어넣고 말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엔 따지고 보면 그 악자가 망가뜨린 거야 그거 말하자면 임진농의 말에 남대문 불까지는 운세로 해먹은 그 놈을 망가뜨려 그 놈을 죽어서는 죽여버려야 돼 그 물을 먼저 처단해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을 처단해 다 처단해 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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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에 협조한 부역자 세력들과 같은 거 그런 걸 다 처단하게 된다는 게 결국은 그러면 108년 동안 해 먹었던 놈들 다 죽살이를 만나고 폐갈빨에 도끼를 콱콱 끼져서 신체를 파대치고 유골을 파대치고 인육합쇄를 해서 씹어먹을 정도로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인육합쇄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럼 지골을 다 파내가지고 다 막 가루를 해가지고 몇 번씩 굴고 먹고 장조림하고 살아남은 상조림을 헤쳐먹고 그리고 원수를 갚은 다음에 해야지 적폐청산 지대를 하는 다음에 새로워 요기 안 당하려면 그래서 이 강사 말하여 안 당하려면 악랄하게 낮아가지고 주저먹을 생각하고 오직에서 항전해야 돼 욱발들은 욱발들한테 지금 항전하라고 이렇게 적개심 부추기는 거요 안그러면 당한다고 천안함도 다 다시 살펴야 될 거 아녜 요 아들 천안함 다시 다 한다 할 거 아녜 그거 확실한 건 모르니까 그래 천안함만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건 다 까발릴 거 아니 요번에 세월호도 건져서 거기 잘못된 거 뭐 있으면 그거 다 뻥치기 해가지고 우익잘못으로 허물 두척 덮어 넘세기 싫을 거 아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저런 거 해서 뭐든지 미국을 앞세우고 성조기를 앞세우고 우리나라 살려준 걸로 앞세우고 민주주의라 그래고 뭐 하나님 찾고 성령 찾고 온갖 계동나서 높은 걸로 십자가 찾아가지고 거기 매달려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못 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이 강사 말을 푸파 행설수설 기가에 바람으로 지으려 하지마라 꼭 그래야지만 저격 자작극을 버리든지 비밀스럽게 공작을 하고 유격대를 조직하든지 VX를 종원하든지 해서 막 싸죽여야 돼 막 김구 싸죽이고 송진우 싸죽이고 운명이 싸죽이고 그래서 굴구누놈 까지기면 유명한 탈을 세탄을 다 싸죽여버리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수가 있다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흥분해서 엉뚱한 거지 세상 논행하고 관광 논하고 우주시공도 아니고 결국은 뭐라니까 원수 갚자 여기까지 도대하는 거 아니야 원수를 갚아야 돼 얼마나 원산이 쌓였으면 그렇겠어 108년간 원한 쌓인 거라 지금 강론 그 전에 뭐 2조 500년으로 원한 쌓인 게 이유가 아니여 여기 너가 잘 해쳐먹겠다고 개동나서 들어와서 분탕이 난 것이야 이렇게까지 흘러왔다는 거만 알아서 개동나서가 원수고 천축국 귀신이 원수야 외래에서 종교에 들어온 건 다 원수있다 제자백과사상 유일 분석행령 다 해치워야 돼 그 놈들 다 우리 나라 절대 우리 백성 좋게 해준 거 아니야 요리값 쌓고 숙지 사먹어가지고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우려차먹어 사막이 닿는 뱃속에 들어가는 영가스 같은 놈들이여 다 때려버리지게 해 버리지 그 놈들 다 십자가 다 뚫려 버리지 개동나서 다 뚫려 버리지 무슨 마귀당 무슨 일당들 세우는 거 무슨 사찰의 교회 다 뚫려 버리지 원수 놈들이여 절대 그냥 안 나면 된다 이 강사가 강론하는게 충성신원신하들이 잘 의도대로 다 따라줘야 돼 내가 직접 안해도 깊은 대책에 숨어가지고 있어도 그런거만 알아도 의도대로 되지 않는게 없어 계속 되어 나간다는거만 알아도 다 숙청당할 줄 알아 어림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지금의 생각을 잘 읽어주는게 충성신원신하들이여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여기 안당하게 악착같이 날아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런거 시비가 없다는 것만 알아도 힘쓰는 자왕디 힘없으면 도둑으로 말린다는 것만 알아도 세상 논리체의가 그렇게 움직인다는거 힘없으면 요리감 힘쓰는 왕이다 먹는자다 여기까지 강론하고 맞을거합니다 자꾸 강론해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예 마치모 romantic 용액 감사합니다.